양강호님, 입장해 주십시오. 여러분, 박수 부탁드립니다. 기분이 되게 나은 것 같아요. 큰 사랑의 따뜻한 한골의 한골을 내리고 하십시오. 여러분, 다시 한 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양강호님, 서로 마주시고 그동안 고생많은 식사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양강호님, 서로에게 경혜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께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진짜로 통화가 되셔서 오늘 아리타님의 축복된 예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여러분.